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신설 및 보험부 승격 등 조항을 담은 한국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한국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법안 서명식을 갖고 재외동포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시간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서명식에서 재외동포청 설치가 대선과 해외 순방 과정에서 재외 한인들을 만날 때마다 했던 약속이라며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별, 분야별 맞춤형 동포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진강후보와 김광석 후보가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를 무효화하고 회칙을 개정해 선거를 다시 치르기로 합의했습니다. 찰수윤 뉴욕 한인회장과 진강후보 김광석 후보는 이를 뉴욕 한인회관에서 3자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를 중재한 윤 회장은 이번 선거가 한인회장 선출 선거가 아닌 회칙 내용을 놓고 갈등을 빛낸 선거가 되면서 한인사회의 분열이 극에 달해 한인사회의 화합을 위해 결단을 내리게 됐다며 이에 따라 한인사회가 원하는 회칙을 다시 만들어 선거를 다시 치르기로 김 후보, 강 후보가 함께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진강후보에 대한 신임 투표가 예정됐던 4.1 정기종회와 2.1로 예정된 김광석 후보 측의 시민법정은 취소됐으며 선거관리위원회도 자동 해체됩니다. 회칙 개정 및 선거 마무리는 오는 4월 말 임기가 끝나는 37대 뉴욕 한인회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뉴욕 한인회 일각에서는 찰수윤 회장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법을 통해 회칙 개정과 선거를 마무리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한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이 한국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한국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해집니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재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해외 장기 체류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가입이 대폭 강화됩니다. 현재는 미시민권자 등 외국인의 경우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데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보 적용을 받도록 기준을 강화합니다. 아울러 한국 국적자이지만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영주권자도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보 가입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바뀝니다. 다만 장기 해외 체류자 중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 비영주권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입국 즉시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마련됩니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 등에게 적용되는 건보 기준은 법 개정이 필요해 연내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퀸즈 장로 교회는 2월 26일 주일 오후 4시 교회 설립 49주년 기념예배와 희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담임 김성국 목사는 교회 설립 49주년을 맞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다며 한결같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각 회중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했습니다. KAPC 총회장 홍기표 목사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을 인용한 반석에서 나온 물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신다. 그러기에 시련은 불신자에게는 상처를 남겨지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유익과 은혜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이무근 장로와 임정 장로의 장로 은퇴식 하수열 권사와 박연자 권사의 명예권사 추대 정길표 선교사와 정경혜 선교사의 평신도 선교사 임명 이규성 원로 장로와 허경화 원로 장로에게 공로폐 증정 등의 순서를 가졌습니다. 뉴욕 기독교 방송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자 김기훈 진행의 이동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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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